스테이퀴즈 스테이퀴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퀴즈입니다 해몬스테이 안녕하세요 저희 스트레이퀴즈한테 2018년에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데뷔도 하고 그리고 스테이 덕분에 신의상 부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어떤 소식이냐 바로 스트레이퀴즈의 아이엠유 스페셜 에디션이 발매됐다고 합니다 스페셜 에디션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는 아이엠프 아이엠유 이 두 가지 앨범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저희 스트레이퀴즈의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희 스트레이퀴즈의 음악을 좀 더 이해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2019년에도 이 스트레이퀴즈와 아스테이 함께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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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니! 해피니! 좀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미shirts 훌륭한 Let me run, let me run, let me run, let me run with you